다른 다이어트들 다 많이 해봤는데 다 실패하기도 했고 그리고 20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안 맞는 옷도 맞고 해서 옷 입는 재미에서 해보고요 그리고 옷도 자꾸 사고 싶어지고 예쁜 옷도 잘 맞고 이러니까 자꾸 옷을 사게 되네요 네 해냈네요 26kg 감량했어요 그동안 진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제가 수없이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365mc에서 전신 지방흡입을 했는데요 경력이나 안전성뿐 아니라 시술 후 관리까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몸무게가 줄고 체형도 달라지니까 더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방흡입하면 왜 다들 365mc를 얘기하는지 직접 해보니까 알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같이 응원해준 친구들 덕분에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이게 내 숨겨졌던 모습이구나 나 정말 예뻐졌구나 했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